네, 김진애 박사님 소개 드립니다. 오마이티비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게 되게 민감하다는 걸 느꼈어요, 조회수가. 예를 들면 월드컵이 막 한창 진행되면 조회수가 떨어져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월드컵이 지나서 조회수가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깨알 자랑으로 시작한 배운 언니, 김진애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팩트폭격기 속 시원한 사이다 100만 개,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도 더 세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요새 끊임없이 더 세게 해달라는 유혹에 시달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민희입니다. 이쁜 언니 최민희를 합시다. 아니, 근데 우리도 좀 스몰토크 좀 하고 가자고요. 같이 하려고요. 아니, 김진애 박사님은 또 영부인을 또 영부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또 포털에 떴던데요. 아니, 포털에 뜬 거는 괜히 그러는 거고. 포털에는 아무나 뜹니까. 아니, 괜히 그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나오셨을 때 상툰지에서 베트남 주석 만나가지고 비자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신문에서는 무슨 찬양하듯이 그걸 썼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워낙은 일단은 첫 번째 그런 자리에 베트남 주석 만찬에 그쪽에서도 부부 동반이 아닌데 부부 동반이 나가는 건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한 일을 두 번이나 나가신 것도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귀찮아서 그건 그랬고 거기서 베트남 비자 문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국격에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영부인이 얘기할 사안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 부끄러운 일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걸 마치 칭송하듯이 쓰니까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헤드라인은 그렇게 안 뽑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뽑히죠. 예쁘게 차려입고 곱게 차려입으시는 거 저는 곱게 차려입은 거는 굉장히 저는 칭송합니다. 저는 곱게 차려입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곱게 차려입으셨으면 국격에도 좀 맞게 해주시면 좋지. 영화 관람들 통치행이라고 하루하루가 부끄럽다 이렇게도 나왔네요. 그거는 일주일 전에 한 얘기. 아니 그거는 두 부부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화 관람 두 분이 하시는 건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근데 대통령실이 그거를 통치행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이 문제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 너무 말을 잘하셔서 안 실을 수가 없어서 언론이 보도한 건지요. 김건희 여사 왜 사진뿌리나? 네. 그것도. 그것도. 왜냐하면 제가 마치 그런 것만 모으니까 제가 맨날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제가 참고 참고서 요번에도 안 썼습니다. 요번에도 부산에 가서 차립 청년들 찾아간 거 제가 그게 뉴스픽인가 뉴스원인가 첫 기사를 보는데 사진이 무려 몇 장이게요? 몇 장이요? 18장입니다. 1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에 나온 사진이? 그 뉴스에 나온 사진이.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미지에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익숙한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딴 기사에서 나온 사진을 보니까 앞에서도 나오지 않은 사진이 또 대여설장에 더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뿌린 거는 적어서 30장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거를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뿌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사진을 뿌려도 되시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단 기자 동행한 일정이 아니고 비공개 일정을 하고 전속 기자가 찍어서 언론에 나중에 풀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구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공이 그날 새벽에 예를 들면 그런 무의탁 내지는 예를 들면 그런 아동위탁시설 재활청년들 살피와 보살피라는 요지에 방송을 했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가 잠깐 떴었어요. 그게 스펙스 아니었나요? 스펙스에서도 그걸 하던데 바로 그날 김건희 여사가 바로 가셨죠. 네. 제가 방송을 했고요. 그 새벽 5시에 청공이 아니 새벽 5시에 무슨 강의를 올린 사람인데 내 생전 처음 봤는데 어쨌든 새벽 5시에 그 내용을 딱 올렸는데 그 말 그대로 진짜 여사가 12시 40분에 딱 그 사람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한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청공과 무관하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비슷한 얘기가 올라오고 여사가 똑같은 행보를 하니까 이건 뭔가 이런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청공이 대통령실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이른바 끊어풀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날 김건희 여사가 가는 거를 귀뜸을 해주니까 그제야 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청공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데 왜 그걸 내버려 두나. 그렇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만약 거기에 끊어풀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누군지 쫓아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장재원, 권성동 이런 라인들이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보내서 대통령실 일정이 바깥으로 먼저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이러면서 한바탕 뒤집어 업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청공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청공에 미리 입수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 부부를 조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일부러 본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리려고 일부러 딱 바로 그 행동하기 직전에 뭔가 탁탁 말을 하고 이런 걸 갖다 앞에다 딱 붙여줘요. 사람들 보고 인식하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먼저 일단 샜다. 두 번째로는 새지 않았다 그러면 둘이서 쪘다는 건데 공모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설마 대통령 부부가 공모라기보다 공모는 범죄 은혼, 은혼, 사전협의 사전에 서류 잘 돼보자고 은혼해는 근데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내가 보고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대통령 부부를 이용해서 자기 장사해 먹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놔둔다. 예전에 건진법사가 각 대기업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네 세무조사 무마해지겠다고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때도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땠어요? 건진법사를 건사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조심해라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문제의 원흉은 건진법사면 건진법사를 잡아다가 뭘 하든지 그래야지 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똑같은 행동이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청공 경계령도 없잖아요. 그때는 건진법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가짜 누수로 경계령이 나왔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만 괜히 괴롭히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간다면 스스로의 얼굴에 스스로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 조금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한 사안으로 첫 번째 사안이 김건희 사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이 장경태, 장경태 의원 네, 네, 캄보디아 조명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이 청공 관련 사안 국방부 합창의장 공간을 시찰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도 청공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하는 일을 왜 대통령실에서는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요. 오히려 뉴스룸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뉴스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시는 행보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사진을 뿌리는 행태라든가 그다음에 사안 사안을 무슨 쇼핑하듯이 다 나다 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자기 영부인도 당연히 자신의 아전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자립 청년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가장 세상에서 아픈 사람들이 이태원 유족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전에 한번 찾아가시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시고 이러는 역할을 해주셔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그나마 좋아지지. 그런데 지금도 주가 조약 문제 아직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쇼핑하시듯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뿌리는 거는 결코 김건희 여사한테도 대통령께도 대통령실에도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몰토크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본격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스몰토크야? 이걸 스몰토크라고 해요? 스몰토크라고 하셔서. 전혀 아닌데. 우리에겐 스몰토크가 사실 없습니다. 스몰토크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 고양이를 키웠고 그 고양이 이름이 초코예요. 그런데 그 초코가 이제 초코를 누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허전한 대신 비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허전함과 비염이 없어진 것 사이에서 어느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염이 없어진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저 똑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데리고 가서 난 살았다. 막.